때이른 무더위에 요즘 충남 서해안의 가뭄이 심각합니다. 마늘은 값이 폭락할까 산지 폐기까지 하고 있고 20여일 남은 감자축제도 일찌감치 미뤘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바짝 타들어간 마늘밭입니다. 한 달 전부터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가더니 이제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육종 마늘 주산지 서산의 마늘밭 가운데 상당수가 이 지경입니다. 열심히 물을 준 밭은 그래도 덜한 편이지만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된 마늘은 줄기가 형편없이 가늘어졌습니다. 한 달 새에 마누리 갑자기 작황이 하나하나 놀아지더니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의 동네도 미카환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감자도 사정이 다급합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축제도 일주일 연기를 확정할 만큼 성장이 더딥니다. 농민들은 보통 3.3제곱미터에 10킬로그램의 수확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잘해야 8킬로그램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자 넝쿨이 고랑이 덮이다시피 지금 이쪽에서 보면 저쪽까지 고랑이 안 베다시피 했는데 지금한테 후원하게 일찍 와서 고랑이 이렇게 감은 한 통거리고 그렇게 늦었었어요. 지난 가을부터 저수지를 관리한 덕분에 모내기에는 차질이 없다지만 아직도 하늘만 바라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논들은 요즘 모내기가 한창이지만 보시다시피 이 논은 아직 물대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범가뭄에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